하나, 둘, 셋. 짜라란. 너무 예쁘다. 하트를 그렸어. 주의. 진짜 정성 들여서 그렸어요. 비슷한 것 같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만족해. 어필해 봐봐. 어필해 봐? 이렇게까지 그렸는데. 뭔가 사랑스럽게 그려주고 싶었어요. 강아지들. 명품 패브릭처럼. 예쁘니, 조쯔위. 특별하니까 구정. 구정? 자, 쯔위 씨도 어필해 보세요. 봅시다. 언니가 좋아하는 쯔구 있고. 그리고 언니의 머리 색깔도. 맞아, 두 가지 색깔이고. 이렇게 염색했고. 머리를 조금 숯을 좀 더 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꽃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예쁜 것을 당장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주고 싶어요. 맞아요. 오늘 사인에서. 사인. 내 사인은 원하실까 봐. 사인이 조금 아쉽다. 사인 때문에 9.5점. 자, 선물. 선물. 고마워요. 고마워. 귀엽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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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소창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 유래에 대해서도 알았으니까. 직접 거기 생산되었던. 최초 공장이. 공장이 지금은 이제 카페로 개조가 되었대. 우리가 한번 가봐야지. 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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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mes. 절대. 멀차게 보냈네요 진짜. 감사합니다.